이게 보면 되게 좋은 가치를 막 비춰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적이지도 않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35층 완화도 해줬고 용적률 완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제초안을 좀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좀 있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비사업 전망은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호재가 있을 때 이미 확정적이 전부터 시장이 움직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 11월에 재건축 재개발 완화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신통기획을 발표했잖아요. 후보지가 많이 발표됐는데 대치동 미도아파트하고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신통기획 11월에 발표됐으면 완전한 호재라면은 거래를 많이 늘었어야 정상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시면서 또 재건축 완화 재개발 완화를 넣었기 때문에 불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시장은 솔직히. 그런데 물론 말씀드린 외부 여건들이 안 좋아서 불이 좀 덜 날 수 있어요. 불이 확 타지는 않아도 조금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잠실주문호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가 오래됐거든요. 거기도 지금 불이 나야 되는데 안 나거든요. 한 달에 한 두 개라는 건 진짜 절벽입니다. 3월 달에는 지금 수치 나와주면 0입니다. 0. 그런데 그럼 강남 상구가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 강남 상구의 어떤 흐름도 보면 재건축이 붐을 타면 강남 상구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매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매물 현황 보세요. 매물이 계속 늘어납니다. 줄지는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결론은 이것밖에 답이 안 나오죠. 합리적인 건. 가격이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수요자들이 많구나. 투자자들도 이걸 가격 고점으로 판단하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가 됐으니까 확 바뀌니까 기대감이 더 붙어야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섣부르긴 하지만 분명히 심리적으로 호재는 맞습니다. 어떤 수요자 입장에서는 호재가 있으니까 가격이 안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 호재가 있으니까 내가 싸게 팔지 말하지 않고 가격이 보압을 유지할 건 분명합니다. 상승 내지는. 그러면 이제 추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9일날부터 일주일에 거래가 하나도 없고. 이거를 되돌아오면 3월 1일부터 거래가 없습니다. 0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없이 0000.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도 재건축 거래량이 호재 단지들이 거래량에 안 받쳐준다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가격의 고점이라는 것이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건 가격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정비 사업들이 그동안 좀 눌려 있었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진행이 좀 빨라집니다. 그 부분은 호재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통기기라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 개발을 하게 되면 지역을 예정적으로 하고 추진회가 발축을 하고 추진회가 활동을 하면서 조합설 때 지구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그 과정 속에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내용들이 세 개를 받는 게 시간이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 따로따로 하거든요. 또 환경영향평가까지 하면은 5년 정도 걸리고 짧아서 한 4년 진짜 짧아서 3년 만은 걸려요. 근데 그것을 심의를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 하는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자. 신속 통합하게. 이게 이제 오세훈 주장의 재건축 재개발 완화 정책인데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근데 안전진단은 지금 현 정부. 윤석열 후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부 말고도 전 정부에서도 이미 재건축을 너무 규제를 했었가지고 재작년 9월이죠. 9월에 이미 좀 푼다는 걸 발표를 했고 오세훈 주장이 되면서 가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노영욱 장관하고 얘기가 잘 됐습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좀 규제를 풀어주는 거로. 됐는데 이제 내용의 신속 통합 계획이 시행이 되려면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 내용을 받고는. 근데 그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법이 지금 노영욱 장관하고 오세훈 후보하고 얘기된 게 6월 국회 때 좀 하자라고 합의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여권이 져가지고 조금 화가 났다 그럴까요. 좀 감정적이면 또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또 9월, 12월로 가면 신속 통합 계획도 힘을 못 쓰는데 그럼 그것이 전체 사업 기간에서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보통 한 10년 보거든요. 추진위원회 발전부터 정상적일 때 아까 말한 5년에 줄면 5년에서 2년을 줄면 한 2, 3년이 줄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7년, 8년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7, 8년 과정이 주는 것이 10년에서 7, 8년을 주는 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나 더 긍정적인,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것들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안전진단도 있지만요. 사업성을 더 높이려고 용적률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조합들이. 그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100%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약집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재건축. 역세권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한다. 250, 300에서 400, 500%까지. 이래서 아주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거기에 전제가 붙어 있어요.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반 정도는 청년이나 공공한테 준다.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는 공공재건축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도 역세권만 얘기를 해놨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이 비춰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표들이 아직 못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분명히 심리적으로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되지만 확정된 것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거래량이 아직 안 맞춰준다. 제가 볼 때는 시청자 분들이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시겠지만 가격이 내려간다면 그만큼 저렴하게 사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럴 조정할 국면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재건축 시장이 워낙 좋은 면도 있지만 조합원들의 어떤 다른 문제들이 더 크거든요. 시공사나 어떤 건축비라든가 분양가상한테 제초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것도 또 법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 그래서 향후 2년.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2024년 5월 말까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녹록지 않다. 그래서 시장이 바람대로 재원축 재개발 현장이 불타기는 쉽지 않다. 이걸 같이 보시고 만약에 2년 반 뒤에 2년 뒤죠. 2년 뒤에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현 대통령 후보 집권당의 다수당이 된다면 그때는 좀 붐을 탈 수도 있겠죠. 법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자산관리의 시간 조절을 좀 필요하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제초안 같은 경우는 법을 바꾸긴 해야 되는데 혹시 뭐 시행용으로 유예 정도는 협의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대로 제초안에 대해서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세위원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좀 부담이 드라겠죠. 매각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직권 여당도 충분히 협소할 수 있다고 봐요. 현재 자산도. 왜? 제초안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인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그걸 걷어서 이제 지방교부금으로 쓴다는 것인데 물론 지방교부에 대한 재원의 문제는 있겠죠. 근데 그쪽은 얘기고 이제 기획재정부 얘기고 네. 사실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강남 상구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지역은 부담액이 좀 적습니다. 1, 2천, 3천이니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데 강남 상구의 핵심적인 부분은 좀 몇 억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제방안은 분명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당도 이미 얘기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협치만 잘 된다면 가능한다라고 보고 그거는 이제 소유주들이나 다주택자분들에게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상에는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직권 여당하고 다시 새로운 정보하고 자꾸 분위기가 안 좋으면 부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고 좋아지는 것 같으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논란에 임대차 3법도 고치겠다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월세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지 전월세 시장은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시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실제 시장상은 제가 판단해 보니까 네. 네. 지금 전세가도 하락 조짐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매매가격은 지금 1월 24일부터 벌써 한 8초째 하락입니다. 매매는 전세도 한 2, 3주 전부터 지금 하락 분위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추세로 이어질지를 봐야 되는데 7월이잖아요. 7월이 이제 우리가 법을 시행했던 때인데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분들이 7월달을 그 한 달에 다 한 게 아니잖아요. 7월부터 8월 9월 다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이게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전세가격이 7월 그때 만약에 어떤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현상이 지속돼서 월세로 넘어가고 전세 지금 금리에 올라가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값을 유지하는 비용과 월세로 간 비용 이걸 해보면 비슷하거나 월세가 지금 낮은 형태거든요. 그 와중에 주거의 관점에서는 월세는 임대인이 모든 것을 다 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는 필요비를 자기가 지출해야 돼요. 그럼 스마트한 수요자 입장에서는 월세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약세를 계속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제한적으로 끝나게 되면 시장에서는 완전하게 야 이거는 전세 시장도 일단 정리가 됐구나라고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끝은 금리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파울 의장이 6, 7회를 얘기했는데 그럼 대한민국도 한두 번은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부담되는 순위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월세 등 전세자금 대출이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추이를 좀 보여야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재작년처럼 그렇게 막 급등 폭등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봐요.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조정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전세 시장이 잠깐 반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물이 또 나올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다두택자를 징벌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해 나가겠지만 네. 전체적인 규제에서 집값을 올리거나 떠받치려는 것은 조금씩 지방선거 있고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인데 집값을 안정을 바라는 국민이 많은데 여기서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풍을 받겠죠. 문재인 정부도 집값 못 잡았다고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권하기 힘듭니다. 그 결론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임대차 3법도 이미 시장에 가격이 다 반영돼서 올라갔는데 그걸 다시 없으면 무슨 얘기에요. 그럼 올라간 것만 인정하고 욕먹죠. 그래서 표현이 바뀐 것 같아요. 공약집에는 재계정 재검토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이 있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을 계약갱신했을 때 임대인한테 혜택이 없잖아요. 임차인 혜택을 보는데 그분에 대해서 소득세나 감면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적용하자.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임대인한테 임대인도 내가 전세값을 더 받는 게 좋지만 그래 국가 정책에 협력하고 이런 선언 공익적인 긍정적인 상호적인 작용이 된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새 정부의 동약들을 종합해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전망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보는 부동산 시장을 유치해보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경우 플러스 똑같은 선에서 외부 충격 어떤 신흥국에서 금리 인상이 되다 보면 신흥국들이 부도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 외부 충격이죠. 그러면 경제 시스템이 약간 조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 부동산은 무조건 하락폭이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20에서 40%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입니다. 올해 전망을 하자라면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대선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보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승 기조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 힘은 약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기술적 반등이 뭔지 아실 거예요. 잠시 하락에 대한 반발의 심리로 어떤 세력이 들어오는데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추세를 못 이어가는 것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만약에 지금 외부 충격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만 외부 충격이 없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자체인데요. 국내 자체 여건은 아시는 바 같이 다주택자 물량이 좀 있고 세제 완화를 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제자리로 돌린다고 하자면 쉽지 않습니다. 또 법 대비. 한 2년 동안은 세제 완화가 쉽게 빨리 정상되기는 힘드니까 그동안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매물이 나눌 거 아니에요. 현재도 매물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가정하고 마지막으로 주택구입 부담 유세라고 이 수치가 너무 높아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승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일단 조정을 거치는 게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의 사이클이겠죠. 그걸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이클을 거친다고 하면 사전 물량물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하면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면 한 20% 정도 올해는 보압이나 1, 2% 3, 4% 선에서 끝이겠지만 내년 연말이나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하향조짐이 본격화 될 것이고 그게 3년, 4년도까지 간 다음에 6년도부터는 보합해서 4, 5년도부터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텐데 보수적으로 대처하시고 무주택자분들은 사전 청약 물량의 1번으로 시장을 접근하시고 가을이나 겨울 정도 됐을 때 시장상황을 보신 다음에 기존 주택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 그때 여력이 된다면 꼭 잔여교육이나 이런 거 필수적으로 직장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때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다.